저는 그림 실력이 크게 좋지 않았는데요. 이걸 하니까 2년 만에 그림으로 먹고 살 정도로 그림 실력이 확 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림 실력 늘리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학원을 다니기도 하실 테고 어떤 분들은 온라인 수업을 듣기도 하시겠죠. 그리고 또 꾸준히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책을 보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실력을 단기간에 빠르게 올릴 수 있었던 방법은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외주를 통해서였어요. 아니 외주 받으려면 그림 잘 그려야 되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물론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외주권도 많죠. 물론 당연한데 간단한 그림을 원하시는 클라이언트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외주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한데 가장 쉬운 접근은요. 크몽 같은 재능거래 플랫폼에서 간단한 그림이라도 올려보시면서 시작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무작정 하라고 말씀드리면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외주를 받으면 그림 실력이 왜 두 배 이상 확 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그 이유를 납득하셔야지 외주를 시작하실 수 있는 용기도 생기니까 영상을 2배속으로 하셔서 빠르게 시청해보세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요. 손해보지 않으려는 인간의 심리 때문이에요. 아니 무슨 뭐 외주 받는데 이게 무슨 갑자기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인간은 본질적으로요. 이익보다는 손실에 두 배가량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해요. 이걸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하고요. 행동경제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용어예요. 이제 쉽게 예를 들면 이런 맥락이에요. 우리가 그림을 배울 때 뭘 내죠? 수강료 내잖아요. 저도 처음에 초코아트 수업을 배울 때요. 배울 때 15개 그림을 그리는데 200만 원을 냈었어요. 당시에는 제가 수강료를 내는 입장이니까 그게 너무 비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수업을 막 만들려고 하니까 200만 원으로 내 노하우를 알려준다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한마디로 같은 200만 원인데 내가 그거를 만드는 사람인지 아니면 제공받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 200만 원의 가치가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건데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요. 내가 이걸 돈을 내는 입장일 때 그게 더 아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외주 받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했을 때는요. 내 그림이 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이렇게 이제 돈을 받고 그림을 그리는 경우에는 이걸 내가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 재정적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집중하고 더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클라이언트를 내가 너무 사랑하고 이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너무 행복해서 막 고도의 집중력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이 그림을 만족스럽게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돈을 미리 받아둔 경우에는 다시 환불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계약금만 받은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받지 못한다든지 또는 좋지 않은 평가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강제적으로 집중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전에서는요. 다양한 고객의 요구사항이랑 스타일을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이러한 심리적 이유 때문에 평소보다 더 집중하고 더 노력하고 더 잘 그리기 위해서 애쓰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동기부여와 책임감 때문이에요. 돈을 받고 그림을 그린다는 건요. 단순히 기술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그림을 연습할 때에는 누구랑 약속을 하는 걸까요? 스스로랑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큰 의지력을 갖고 있지 않는 한 끝까지 해내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돈을 받잖아요. 그거는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 돈이라는 계약을 통해서 명확한 결과물 그리고 명확한 기한 안에 또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자율적인 프로젝트에서는 종종 결여되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돈을 받고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작업에 대해서 우리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감기한도 지켜야 되고 클라이언트의 기대에 부응도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나를 계속 집중하게 만들어요. 저도 처음에 돈을 받고 그렸던 그림이 5만 원이었어요. 사실 남는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회사 끝나고 와서 거의 날 밤새면서 그림들을 그려서 보내드렸었어요. 적은 금액이고요. 남는 것도 거의 없었는데 그 일을 좀 뭐랄까 잘 해내고 싶어서 자료도 정말 많이 찾아보고 연습도 많이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보내드렸어요. 만약에 이게 저 스스로에게 약속한 작업들이었거나 학원에서 내준 숙제였다면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돈을 준 그분을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없던 책임감도 속에서 올라오고 또 그렇게 그림도 열심히 그리게 되고 또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선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양한 스타일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서예요.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외주를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와 약속을 통해서 그리는 그림들은요. 그리고 싶은 그림만 주로 많이 그리고 계실 거예요. 저는 음식 그림을 가지고 외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음식 그림을 많이 그렸었는데 예쁜 디저트류를 그리는 걸 좋아했었어요. 딱 예쁘게 생긴 게 그릴 때도 예쁘잖아요. 그런데 외주를 받으면요. 예쁜 음식보다는 고등어 구이라든지 곱창, 찌개 이런 음식 그림 외주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평소에 전혀 그려보지 않은 스타일을 그려야 되니까 사실 가끔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또 저의 작업 스펙트럼을 이렇게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림 소재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그려드렸던 그림을 또 인쇄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토샵도 배우고 인디자인도 배우고 이랬었어요. 또 그렇게 기술이 쌓이니까 또 책도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외주를 받게 되면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걸 그리게 되다 보니까 없던 창의력도 안에서 올라오고 또 기술적으로도 다양하게 이것저것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그림 실력을 늘렸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는데 좀 뭐 어떻게 도움 되셨을까요? 외주를 받는 걸 너무 어려워하지는 않으시면 좋겠어요. 우선 돈을 벌려고 막 외주를 받는다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일단은 그림 거래 사이트에 그림을 간단하게라도 올려 보세요. 솔직히 올린다고 해서 뭐 바로바로 주문이 들어오진 않아요. 그게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외주는 뭐 외주대로 이렇게 딱 올려 두시고 연습은 연습대로 하시면서 투트랙으로 돌리시면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주문이 들어왔어. 그럼 그때 이걸 할지 말지 결정해도 늦지는 않으니까 이번 기회에 외주 받는 걸 한번 좀 기획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도 좀 애매한 그림으로 먹고 사는 방법에 대해서 유용한 콘텐츠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